야말로 육중한 공포 그 자체 그런 녀석의 발모양을 살펴보니 날카로운 앞발과 함께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뒷발 분명 세종시의 논에서 확인한 족적과 정확하게 일체 게다가 벼의 밑단 부분만을 말끔하게 절단해내는 범행 방식 또한 아랫니와 윗니가 정확히 맞고 닫히면 뉴트리아 특유의 씹는 방식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다갈색과 황토색이 섞인 뉴트리아의 털과 세종시에서 발견된 털의 색상까지 맞아떨어지는 상황 모든 정황이 뉴트리아가 범인임을 확신하게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국내에 보고된 뉴트리아의 서식지가 낙동강 유역 외에는 없다는 점 그렇다면 녀석은 무슨 수로 이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일까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이 일어난 마을 주변을 수소문하던 그때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옆 마을에 뉴트리아 사육농가가 있었던 곳 6년 전까지 2천여 마리의 뉴트리아를 사육했다는 논 지난 1990년대 식용과 모피용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인기를 끌었던 뉴트리아 사육 하나 사육사업이 쇠퇴하며 야생에 버려진 뉴트리아는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쥐가 되어버렸다는데 그런 뉴트리아가 문제의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건 물이 있는 곳이 주요 서식지인 뉴트리아에게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은 더할 나위 없는 이동통로 사육농가에서 영대리까지는 하천으로 연결돼 있었다 문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천적이 없고요 천적이 없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년에 4번씩의 권신을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영대 1구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관에 8시까지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많았던 마을 주민들에게 지난 며칠간의 탐문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 혹시 뉴트리아라는 동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테비에서 한번 들어봤지 신촌리 거기가 지금은 이제 특지개발 공사하고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 10년 전부터 이 동물을 기르는 개가 있었어요 아 한평생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마을 분위기 사명감을 띄고 낙동강 유역에서 현재 뉴트리아 포획에 애를 쓰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한 마음으로 모였다 여기는 지금 낙동강하고는 지행적으로 좀 다르니까 이 지행을 한번 보고 일단은 낙동강 유역 포획단의 실제 포획 경험을 토대로 이 마을에 적합한 뉴트리아 포획법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섬 그저께 처음 여기 뉴트리아가 출몰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신경을 이쪽에 바짝 써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대원들 밤이고 낮이고 계속 뒤로 보낼게요 하루아침에 씨는 못 말리나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확보된 뉴트리아의 이동 경로마다 포획표를 설치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이게 또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